홈트! 고링! 마니페스토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N.I.F.N의 첫 번째 월드 투어 매니페스토로 전 세계에 계신 엔진 여러분들을 꿈같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죠.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2023년 새해에도 우리 엔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할 시간들이 남아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니페스토 아시아 투어로 방콕과 마닐라의 엔진 여러분들을 곧 만나 뵙기가 되었는데요. 네, N.I.F.N의 단독 공연으로 엔진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생각에 너무나도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엔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저희 멤버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을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보러 공연 와주실 거죠? 예스! 네, N.I.F.N 여러분은 얼른 보고 싶고 우리 공연장에서 곧 만나요. 네, 그럼 지금까지 N.I.F.N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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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